로켓 달고 왔더니 음석이.. 음석을 간신히 넘는거야? 어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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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이버는 뭐야 아 그래도 굿샷 하나 잡아도 본전이지 아 이득이지 아 음석을 간신히 넘네 음석을 넘치지 못하네 탄덕 탄덕 컴퓨터 키고 파버 또 잡았어 아이스 또 잡았대 아우워워워워 스피파이어 뭔데 스피파이어 뭔데 레이더 걸리나? 라온 걸리나? 하하하하 애돌 하지마라 그거랑 역할 레이더 미살로 써맞춰야지 아이스 플레이더 아이스 아이스 맛있는 경험 취지 정신이 최고컨을 잡았다 아이스 아이스 액 아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